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자식교육에 있어서 그냥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왠지 예전보다 지금이 아이를 키우기가 더 힘들고 왜 대학교까지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사회에서 기업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물에 기름처럼 둥둥 떠다닐까 얘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왜 이렇지 제 생각은 이거인 것 같아요 보통 미성년자라는 게 그러니까 아직 성숙되지 않은 인간이죠 미성숙된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책임을 져야죠 전통적으로 인간을 성숙된 성인으로 길러내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걸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부모님이죠 두 번째는 선생님 세 번째는 본인이죠 부모, 선생님, 본인 옛날의 교육과정이나 성장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는 부모가 키웁니다 키우고 나서 공교육으로 보내고 성인이 되고 그런데 옛날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부모님의 훈육이나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조금 더 거칠죠 요즘은 그렇게 못 키우죠 체벌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죠 그게 미련한 방식이다 뭔가 잘못된 방식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저도 그렇게는 안 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 이거예요 그게 왜 그렇겠죠? 그때 당시에 부모가 싫어서 아이가 미워서 아이가 그냥 때리고 싶어서 아니죠 적어도 이 아이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영역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나 행동이나 어떤 뭔가가 우리 사회에서 가능한 정도에서 행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부모가 그 밖으로 나갈 때 탁탁탁 끊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아이가 거칠 때 더 적어도 미성년일 때는 부모에 비해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부모의 힘에 의해서 혹은 체벌에 의해서 확실하게 아이들은 인식을 하죠 그리고 그건 절대 하면 안 된다 딱 정해지는 거예요 적어도 그 범위 안에서 아이가 크고 그리고 그걸 어디로 넘겨지죠? 공교육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생님이 받아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로 더 키워내죠 예전에 학교에서 뭐 체벌이 많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들도 있지만 체벌뿐만 아니라 그 예전의 교육 방식 자체가 결국은 다수를 정상 궤도로 고등교육으로 잘 인도하기 위한 노력이었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고등학교는 고등교육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기본교육이고 고등교육이라면 대학교육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필수적인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고등교육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죠 인도를 했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에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의 효율을 사용한 것이죠 그게 체벌과 아주 강한 어떤 교육 방식 시 그래서 옛날에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몇 점 이하 시험 딱 끝나면 몇 점 이하는 기본적으로 맞고 그 다음에 교실 뒤에 순위 성적표가 쫙 매겨지고 그럼 내가 몇 덩인지 근데 그건 나뿐만 아니라 모든 반의 학생들이 반 학생 전체의 순서를 순위를 딱 볼 수 있죠 몇 점 맞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부끄럽게 만들어서 아이 스스로가 뭔가 그게 잘못됐다고 인식하게 만들죠 그것뿐만 아니라 한 교실 안에서 다양한 교육의 수준은 분명히 누군가는 손해죠 그래서 별도로 방을 만들어서 상위권에 1, 2, 3등 정도 가지만 딱딱딱딱 모아놓고 그러면 개들로 한 방 만들어서 아예 서울대만 딱 서울대로 목표로 해서 더 빡센 교육을 나가서 하고 그 다음에 하위권에 뭐 다섯 명 정도 각 밤마다 모아서 개들만 한 방 만들어서 완전 정말 그 한 몇 1년 2년 전의 수준으로 다시 천천히 교육을 시키면서 끌고 오죠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뭐 10시 11시까지 기본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많은 숫자를 그래도 고등교육까지 가능하도록 혹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노력을 했죠 다만 그게 방식적으로 미련했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분명한 건 본인의 깨우침을 끌어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네가 몇 등이고 몇 점 이하는 뭐 어떻게 되고 제가 복도에 세워놓고 뭐 제대로 성적이 나쁜 애들은 청소를 한다든지 뭔가를 추가적인 걸 불이익을 주고 그걸 통해서 구성원 전체도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도 내 스스로의 위치를 인식하게 만들죠 그 인식을 바탕으로 이 아이들이 노력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자 본인 스스로 인식했다 내가 낫다 내가 성적이 안 좋다 내가 그러면 내가 더 노력을 많이 해야죠 그리고 그런 것도 했고 끌고 갔고 거기에서 그래서 보면 부모가 어느 정도의 큰 울타리를 쳐주고 그 다음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기본교육 플러스 고등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끌어올렸고 그 다음 그 선생님이 이 아이들 스스로가 깨닫게 만들죠 자기를 인식하게 만들면서 본인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면서 노력을 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미성숙된 인간이 성숙한 적어도 사회에서 성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끌어올려줬어요 그리고 이런 인간들이 사회에 많이 대량으로 공급이 되면서 우리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반이 됐어요 이 정도로 공교육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국민 다수를 이렇게 고등교육까지 올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풍부한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들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됐는데 이제 우리는 다르죠 옛날 같은 교육 방식은 불가능해요 가정에서도 체벌을 가급적이면 거의 하지 않는 쪽으로 하고 공교육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선생님들이 뭐 그런 체벌을 이제는 못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문제 인식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수준이 어느 정도고 내가 어떤지에 대해서 학업 성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시키고 본인 스스로가 자각하고 반성이나 깨달음을 바탕으로 변화하게 본인 스스로 변화하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이 어때요 뭔가 아이들의 범위가 좋게 얘기하면 진짜 생각하는 그 범위가 너무나 자유롭고 광대한 데 비해서 이걸 반대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쓸모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죠 문제는 쓸모없는 쪽으로 너무 과하게 간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제 답답한 거죠 옛날은 굉장히 양질의 균일한 인간들이 성인으로 혹은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로 나왔으면 걔들은 기업들이 쓰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어느 정도의 학업성취도는 있지만 뭐 아예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행동이나 뭔가가 너무 문제가 많거나 혹은 뭐 아예 그 수준까지 올라오지도 못했거나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옛날 같으면 대량으로 뽑아도 굉장히 어느 정도 기준만 딱 해서 딱 뽑아 제끼면 균일한데 지금은 그렇게 뽑아 놓으면 정말 난리가 나죠 게다가 그런 이들이 빠르게 발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런 교육 방식에서 발전을 하고 고등교육까지 마치고 기업으로 와서 기업에서 대량을 뽑아서 다시 교육을 시키면서 필요한 곳에 착착착 쓸 때 걔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OJT 기관뿐만 아니라 빠르게 거기에서 적응하고 배우고 배우고 노력하면서 필요한 인제도로 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기업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옛날처럼 못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오히려 반대편에서 계속 블라인드 하고 뭐 보지마 뭐 보지마 채용에서도 뭐 보지마 하죠 옛날보다 오히려 꽝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꽝을 제대로 살펴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옛날처럼 대량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까 사업 확장도 쉽지 않은 데다가 오히려 들여다보지도 못하니깐 꽝을 뽑을 확률이 정말 높죠 그래서 기업들은 어떻게 하죠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채는 다 줄여버리고 경력직 위주로 적극적으로 뽑아 제끼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젊은 애들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뭐지? 난 경력이 없는데 저 기업은 경력을 원하네? 맞아요 쉽게 얘기해서 니들 같은 애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네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공채에서 너를 못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여기에서 경력이 있고 바로 돈 조금 더 주더라도 바로 현장에 투입시킬 수 있는 굳이 끌어올리는 노력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끌어올리는 노력을 할 필요도 없는 꽝을 뽑을 걱정은 아예 없는 경력직을 대대적으로 기업들이 계속 쓰고 바로바로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가죠 옛날과 다르게 자 이렇게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갈까요? 아닐까요? 더 가겠죠 우리의 방식에서는 기업들의 채용 방식은 이렇게 더 간다는 거예요 더 많이 경력직을 채용하고 더 많이 네 이미 문제는 이 반대편에서 이제 사회로 나오는 경력이 없는 젊은 애들은 경력 쌓을 곳조차 없어요 아니 경력을 쌓을 곳이 있어야지 경력을 뭔가를 하는데 그런 곳조차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안 되다가 임시직 가고 파트타임 가고 막 어쩔 수 없이 그런 데 밀려가서 가버리죠 문제는 젊을 때 그런 데 가서 2년 3년 지나버리면 더 이상 그들은 경규직으로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죠 계속 임시직 뭐 시간제 근로로 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법에 따라 2년 하다고 자르고 다시 또 2년 일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상 2년짜리 날파리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도 젊을 때야 힘쓰지 나이 좀 들고 하면 더 이상 그런 2년짜리 날파리로도 가치가 없어지죠 걔들이 금방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문제가 지금 이거예요 미래로 가면 갈수록 젊은 애들이 더 안정적인 일자리에 길게 가면서 걔들이 많은 세금을 내줘야지만 우리의 구조가 튼튼하고 이미 호수를 하지만 적어도 뭔가 미래를 대비해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편에서 우리의 젊은 애들이 지금 좋은 양질의 일자리로 못 들어가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나마 지금 가까운 시점에 5년, 10년, 15년은 버티겠지만 10년, 15년 동안 임시직 파트타임 이런 데 전전했던 애들이 이제 40 넘고 45 넘고 그러면 그런 곳에서조차 얘들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얘들은 어디 갈까요? 갈 수 있는 건 그냥 자영업, 창업시장밖에 없어요 기업은 아예 못 가고 공무원은 안 되고 파트타임, 임시직으로도 필요하지 않고 그러면 그냥 창업시장에 몰렸다가 다 망해버리겠죠 지금도 이미 40대, 50대만 돼도 50대는 말할 것도 없고 40대에서 막 희망 퇴직이 있잖아요 금요권만 하더라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창업시장에서 계속 사람들은 망하고 녹아내리는 거예요 슬프지만 대한민국이 이 지점에 있어요 그럼 이걸 다시 양질로 할 수 있냐 결국 그래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아이를 예전보다 아이의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아이를 대학교까지 졸업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예전보다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많이 듭니다 지금은 뭐 이미 아이들이 유치원 이 정도 때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0에서 150 정도는 생각해야 돼요 아이 교육에 이게 뭐 오버 같겠지만 이게 혹시 이 얘기가 이상하게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이미 아이를 낳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그 아이는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이를 부모나 예전의 선생님이나 이런 역할을 돈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돈으로 하면서 아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유치원? 유치원 정도부터 거의 한 달에 100에서 150 이상 기본적으로 교육비가 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아이를 우리가 길러내야 돼요 그리고 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더 많은 돈과 시간이 아이에게 투입이 되죠 누구 한 명은 엄마는 계속 달라붙고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냥 밑바닥에 떨어져요 금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사람이 하나가 붙고 그 다음에 한 달에 최소 100에서 성장할수록 한 달에 200, 250 이상이 계속 교육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지만 그나마 가장 상위권에서 인정받고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죠 그게 아니면 우리의 지금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 뭔가 너무너무 너무 자유분방하다 너무 그렇다라는 느낌이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모르죠 기성세대의 책임이에요 여튼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